저격차 나에다 꼬부짖아 꼬부짖아 도착 오우 다행이다 1킬 먹었다고 반대할까봐 걱정했는데 자기가 킬 먹었다고 반대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무무 서퍼? 아 자신 없는데 날 선택해줄 줄은 정말 몰랐어 아 이런 건 근데 호흡이 잘 맞아야 돼 저 붕대도 아 죽었다 이게 무지성으로 들이빵는 게 맞는 건가 심호 무섭지 왜 왜 무섭지 어 뭐야 저희가 이름 먼저 찍었는데 어 뭐야 눈 왔어 그렇지 어딜 자꾸 암모빙을 치시나 아 저마도 있는데 까불지마 히익 어 긴장돼 이 붕대가 잘못하면 잘못된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싸우면은 야 럼블리 캐리 럼블리 캐리 이야 이거 럼블리 캐리 하겠네 마드점이 가능할까 시야는 필수 아 까비 아 까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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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와 칼리 궁 벌써 도네 난 궁 언제 쓰냐? 궁 쓸 타이밍이 아닌데? 아이고 그 이상은 아파요 나이스 2인공을 맞추 살려줘요 선장님 살려주세요 선장님 살려주세요 아니 근데 이건 진짜 내가 서폿을 하는 걸로 별개로 해야돼 너무 잘 하던데? 히힛 막 지우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씨 뭐야 어디다 쓰는 거야 뭐야 나 사실 안쪽으로 쓰면서 흠집했거든 누구 걸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인데 아무도 없었어 다행히 아무도 없는 게 너무 다행이었어 끝났다 아 뭐야 노잼 뭐야 궁 한번 쓰고 끝났어 히힛 히힛 오 그 와중에 두 개 받았어 한 개 없는데 왜 두 개 받은 거지? 이 발 끝에 있는 이것도 너무 귀여워 이게 날라가는 거던가? 까비 으흐흐흐 으흐흐흐 어 그만 그만 거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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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이 으흐흐 아프다 아프긴 진짜 아프네 아파라 수윤이랑 나랑은 안 돼 아 어이씨 어 미친 안 돼 미안 미안 아 들어가버리스 어어 뭐야 샤코 쉼 추리 캠 으이 안 오냐? 안 오네? 안 돼! 아 까비 굿! 굿! 아주 좋아요 그렇지! 날 끌어들이면 어떡하나 안 그래도 거리 안 닿는 거였는데 너가 끌어들여서 거리 닿았어 야 탑도 정말 굉장한데 가고는 있지만 궁대맨 너무 느려 아래라? 잠깐만! 난 뒤지게 생겼어 미안! 아무것도 안 했네 뭐지? 그거 하나 하고 저렇게 맞을지 몰랐어 아니 울면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가운데서 우는 것도 우는 것조차도 재밌구만 걷어다! 아이 뭐야! 아이 뭐야 샤코 있네 안 돼! 뭐야 점화 누구한테 발랐냐 아칼리를 살리고 내가 죽어버렸대 이걸 일단 여기다 깔아두고 아이고 내가 먹었네 저렇게 가버리면 어디를 가 간다! 간다! 나 궁 있어! 와드를 못하니 어디갔어? 이 자식 이 자식 미드 밀러가 치고 봐 우리가 먹어도 되니까 정글이 서포트한테 쫀다? 젓네 졌어 그걸 왜 거기다 깔고 그래 이야 이제 잘 큰 죽어라 베인! 너를 위한 1인공! 내 1인공의 맛이 어때? 될 것 같은데? 뭐야? 어디 더 때려보시지 더 때려보시지 어디 더 때려보시지 어디 더 때려보시지 오예 쏘렌 쏘렌 아아 그같이 애교 빛나 이야 야 이거 무무섭보다 할만한데? 재밌는데? 와 또 두개만 왔어 와 이거 오예 그